지켜주는 제 완전 소중한 엄마마그릇 역시 함께 해주셨고 좋습니다. 최재형 배우입니다. 김선영 배우이구요. 네 서주시구요. 순서는 정면 왼쪽 오른쪽입니다. 정면부터 촬영하겠습니다. 네 정우현입니다. 하나! 둘! 정우현입니다. 정면 아래쪽도 한번 봐주세요. 네 정면 셋! 네 이번엔 왼쪽 3초 가겠습니다. 왼쪽 봐주시구요. 자 하나! 네 편하게! 네 둘! 네 셋! 네 이번엔 오른쪽입니다. 오른쪽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나! 둘! 네 셋! 네 우리 소중한 엄마마그릇도 소중한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어 그 캐릭터에 맞는 포즈들을 하나 준비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네! 네네! 하하하하! 귀여운 포즈나! 네! 편하게 해주시면! 하하하하!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아들 흉내도 되죠? 아들 흉내도 좋습니다. 어! 아들 흉내도 되죠? 아들 흉내도 좋습니다. 어떻게 흉내나 볼게요. 정우현입니다. 좋아요! 네! 그대로 정면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네! 자 편하게 해요. 네 좋습니다. 정면입니다. 하나! 네! 둘! 네! 이 서명이 제인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셋! 이번엔 왼쪽 한번 봐주시고요. 왼쪽입니다. 편하게 포즈 취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 밝고 재밌는 공연이다보니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촬영하겠습니다. 오른쪽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입니다. 좋아요. 네! 오른쪽 촬영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네! 셋! 감사합니다. 우리 제인이 배우분들은 잠시 기다려주시고 마가라 배우분들은 잠시 퇴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일하지 마세요? 이 되기 때문에 속상적인 질문아니인ado 말 envie는 다시 드 dobrze 할 것입니다. 여기uyu arch다해주세요.